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레입니다! 드라운 청든 나란지 아레예요! 오늘도 도시를 엉망진창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총부터 얻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냠냠티! 먹어주고요! 오케이! 사실 제가 저번에 이 황금 도토리 12개를 얻어서 이 자동차를 얻었었는데 제가 저장을 안하고 꺼서 없어졌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저 자동차를 새롭게 얻어보고 이 빨간색 구역을 나중 가면 열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여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여러가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아저씨들 좀 싸주고 시작할까? 오케이! 빠밤! 빠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총 쏘는 아저씨! 무섭단 말이지! 오케이! 자 이렇게 놔주고게! 놔주고! 좋았어! 빵야! 빵야! 아이아! 잠시안! 잠시만 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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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À! 이거 던져x3 던지고! 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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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alities 하고... 그렇지? 지금 나온다! 빠란! 그렇지! 빠란! 지금이야! 좋았어! 첫 치! 첫 치! positivity noises 오케이! 지금이다! 바로 첫 치! 이거자나야 오케이 좋아스 나이스 자 새총도 좀 얻어주고요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오케이 아저씨들 아이 그러게 왜 저 최강 다람쥐 아련한테 까치고 그러세요 일단 오늘은 여기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쪽 좀 수상해 보이는데 흠 너네 아 뭐야 어라 어라 뭐지 아 이런 나 뭔가 능력을 썼는데 이런 내가 폭발시켜버렸네 자 일단 이쪽으로 슬슬 올라가주고 어래어래어래어래어래어래 자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위로 사사삭 올라가주고 흠 근데 여기에 총이 없단 말이지 그래 그렇다면 총을 일단 여기서 좀 던져주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야야야야야 아저씨 누구세요? 어머 저 귀여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래도? 도토리 내놔 도토리 내놔 도토리 내놔 아저씨들은 저의 도토리 노예일 뿐입니다 자 요렇게 해주고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빠랑 그렇지 총 살짝쿵 던져주고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오케이 펜스로 둘러싸인 구역까지 와줬는데 흠 내려옵시다 뾰랭 내려오니까 아야 저기 뭔가 아저씨가 보이는데 아야 뭐야 여기 지레 아야 지레가 있네 이런 넛 같은 아려랑 아 이런 폭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복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폭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복장을 어디서 찾는데 어 저게 깃발쪽으로 가면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쩌라랑 따라따라 나는 테러밤이다 자 여기 일단 요거 좀 던져주고 오케이 올라간다 코 도토도도도도도도도 야 이거 얘 얼굴 너무 귀엽지 않아? 얼굴 밖고 올라가기, 오케이. 자, 봅시다. 지렐맨의 집 안에서 황금도토리 하나, 재장전 쐐기, 황금도토리,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다람쥐, 자주적 시민, 의류, 폭탄 헬멧, 폭탄 슈트! 아, 저기 끝에 있네! 그럼 끝으로 가서 저것들 입으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폭탄 헬멧이랑 폭탄 슈트를 얻어보자. 저기 초록색 쯤에 있거든? 오케이, 아야! 뭐 가지는 거는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자, 여기로. 일단 총 하나 들어주고요. 오케이, 그렇다면 일단 저기 초록색 펜슬 쪽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지. 여기 초록색으로, 오케이. 그다음에 총도 저기 근처에다 좀 던져주자. 총도 저쪽 근처로, 사락! 던져주고요. 나이스! 위로 올라가주고. 그렇지!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하나, 둘, 빠루~! 오케이! 이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있지? 이 근처 이거인가? 여기 아야 optical! 아, 뭐야... 아랄라 뭐야! 엄찬아! 폭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복장 저기 있다며요! 어라? 왜 뭐... 여깄다! 지레멘의 집 여기 바깥쪽에 있었구만! 잠시만 기다려봐. 오케이. 폭탄 헬멧! 여럿! 그렇지! 폭탄 헬멧 얻어지러! 바보 같아. 자, 폭탄 슈트까지! 얻어졌지러!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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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여워. 귀었다. 뭐야 뭐야! 오! 몰랭이다! 좋았어. 난 매력이지 롱. 매력이지 롱. 너네 아무것도 나한테 째도한지 롱.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한번 가볼까? 일단, 오케이. 제왕전 도토리. 이건 뭐야? 쓰레기다. 빠바밤. 빠바바바밤. 뭔가 안되네. 아무것도 아니었나봐. 오케이. 안쪽으로 이제 지레맨 아저씨 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왕전 도토리란 말이지. 냠냠 먹어주고. 오케이, 렛츠고! 가보자고. 여기로 던져줄게요. 빠라! 안쪽으로 좀 던져주고. 위로 올라가 주겠습니다. 귀여워! 오케이. 펜스로 둘러싸인고요. 긴장하는 게 좋을 거다. 빠라! 하하! 지레맛이지만 나는 안전하대는 것! 아야아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아, 요렇게! 아, 여기 이렇게 보니까 보이네! 어! 여기 이렇게... 오~~ 얇은 막으로 되어 있는게 보이데 아아아 잠시만 오케이 내가 내꺼 구ure주고 아저씨다 톰 어, 뭐야 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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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없었군 오케이 좋았어 그렇지 헤드샷 헤드샷 그렇지 좋았어 지금이다 아야 아야야야야 잠시만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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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어랴랴랴랴 좋았어 가볍게 아저씨 처치해 주시고요 어? 여기 있다 잠시만 잠시만 이거 피해서? 피해서 피해서? 그렇지 그렇지 이 흰색 선들이 있다고 이거 피해서? 피해서 저기 있다 나이스! 안간 도토리! 자두적 힘이 낮아졌지요? 오케이 뭐야 이 아저씨 저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오케이 아저씨 저 무서운 도토리에요 도토리 래죠 무서운 다람쥐에요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케이 그래도 아저씨가 있는지 여긴 없나 보다 오 오케이 나이스 아주 좋구만 아저씨 뭐하세요? 저 아저씨 바보 됐어 본인 집에서 본인이 일단 여기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음 여기 안쪽에도 뭔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총알을 좀 더 많이 재장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스 이거지 좋아 어? 여기에도 뭔가 있나? 어?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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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지레맨의 집 안에서 나이스 이제 요거 타고 좀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요거 타고 이제 좀 올라가 줘야 오케이 그렇지 우와하! 새로운 총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총 새로운 총 자 한번 볼까 이거는 샷건인 것 같은데 자 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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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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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허! 샷건이다! 오케이 아 잠시만 이거 던져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던져주고 들어봐 우와 샷건이 다 왔어요 이제 동네에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지 좋아 간신하는구만 이제 여기로 나가줘야 될 것 같죠? 오케이 일단은 샷건 던져주고 오케이 얘도 던져줄게요 얘도 던져주고 오케이 나도 요거 야 나는 이거 어떻게 가? 바깥쪽으로 나도 나가줘야 되는데 왜냐면 어 뭐야 아 이거 덥구나 이 슈트가 좀 덥구나 잠시만 뭐지? 이거 능력 사용 안해도 되는 것 같고 여기 위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여기 위로 오케이 폭탄 슈트는 꽤 무겁습니다 아 무거워서 안 되는구나 일시정지 메뉴에서 오케이 장비를 해제 오케이 복장 오케이 오! 아! 덜 덜 이거 뭐야 오케이 복장 흠! 폭탄의 맷 스웨터 어 해석 벨트 음 폭발의 면역 오케이 스웨터 뭔가 그지 같은 것 밖에 없네 나는 새로운 옷을 일단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일단 오! 안 돼 실크햇 목 불어뜨리기 피해 증가 음 실크해 오! 가스 탱크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조점버튼으로 머리를 기울인다 오! 난 이게 좋아 이게 나의 기본 착장이죠 오! 훨씬 가볍다 오케이 그렇지! 나이스 좋아 이렇게 올라가 주고 여기 위에 있다고 들어오는데 아! 오케이 저기까지 좋아 재장전해 지금 뭐야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이야! 좋았어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나람쥐 막아주고요 이거지 좋았어 너는 이제 필요없어 Panzлю 이롱 오케이 샷건 막아주고요 쇼핑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 옷 있다 옷 한번 볼까 오케이 고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무슨 옷이니? 눈썹? 궁금하다 볼게요 눈썹이라고? 눈썹 봐봐 잠시만 진짜 눈썹이네 눈썹 야 바보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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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같은데? 야 좀 마음에 든다 일단 눈썹을 얻어줬습니다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모르겠네 이야 스케이트 타는곳이 있네 좋은데? 여기 스케이트 타는곳 이쪽에도 내 생각엔 무언가 있을거같아 그렇지? 어 여기 옷있다 또 옷이 있잖아 옷 한번 보자고 빠란 던져주고 여기 위로 쇼로록 아 뭐야 여기 어떻게 올라가니? 어? 잠시만 여기 하나 둘 빠란 생각보다 좀 어려워 괜찮아 샷건으로 올라갈 수 있을거같아 오케이 그렇지 던져주고 타일러? 타일러 한번 볼까? 오 뭐야 이악! 마음에 드는데? 되게 바보같다 얘는 의상이 맞나봐 그렇죠? 이거 올라가면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올라가면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타일러 진짜 귀엽네 어 금발 다람쥬라니 아주 귀엽군 아 황금도토리 스케이트 파크의 높은 곳 가장 높은 곳 모이칸? 오케이 높은 곳 저쪽으로 갈 수 있는건가? 저기로 올라가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자동차 같은걸 끌고 와야 될 것 같아 그치? 음 자동차를 끌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저씨 아저씨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이거기 형씨 아저씨 돈 좀 많아 보이는데 이런 와보소 서투리거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표준말이잖아 자 이렇게 가지고요 안녕하세요 내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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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쏜다? 오케이 뜯어주고요 나이스 자 이렇게 해주고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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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개인가? 400개다 400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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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되는데 아저씨 저한테 깝치지 마시라고요 예 아 정말 아 정말 저 착한 사람인데 이러면 사람들이 저 오해하잖아요 나쁜 사람으로 오케이 먹어주고 그렇지 좋았어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자 자위 한번 타볼까 자위 한번 타볼까 바보자구 뚜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 이거지 아주머니 제가 귀여우세요? 그럼 돈 좀 드시겠어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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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 살짝 쪼들려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타주고요 오케이 그렇지 위에서 타주고 총깔 들어주고 나이스 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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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야야야야야 이렇게 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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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러닝하는 핑크말이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가서 들이박으면 됩니다 우리 한번 박아볼까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 이대로 저것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것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다려봐 일단 저기로 들어가야 되긴 하거든요 원래 저기로 들어가는게 공룰이긴 한데 점프 점프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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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점프 그렇지 어딨어 이 아주머니 어딨어 조깅 개빨리 어 여기 계시다 히야하 활에 걸려주면 나이스 이거 잔아 뭐야 이거 왜 안 먹어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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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아 이거 잔아 조깅 중단자 먹어주고요 나이스 좋았어 자 저기 여기 쪽 한번 가볼까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저기 들어가기 전에 저기 먼저 가보자고 봐봐 바로 길이 연결되어 있죠 내 생각엔 이걸로 가는거야 요렇게 가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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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가속 아 가속 W로 해야 돼 오케이 가속 W로 W로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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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із 잘 안되네 이건 요렇게 가는 건 맞는거 같긴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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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세이! 자, 스케이트 파크의 가장 높은 곳! 자, 이쪽으로! 싸라락! 좋았어!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간다. 간다, 소녀여. 그렇지! 어? 뭐야, 여긴? 뭐야? 야, 진짜 뭐야? 하나님의 등장이다! 모두날 맞이하도록 해! 따다닥, 쳐지고요. 뭐야, 이건. 탱크? 어라? 대머리 아저씨!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대빵 복수다. 오케이. 뭐야! 내 털 라워 시키고 보이면 들어간 거야? 어, 보호막까지? 대부? 안되겠다 일단 저 사람부터 털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일단 바퀴를 공격해 바퀴를 공격해서 내 생각에는 해야 하는 것 같아 바퀴를 공격해서 일단 저거를 무력화 시켜야 돼 오케이 오케이 가주고요 좋습니다 채워주고요 자 여기 때려주고 좋아 이 아저씨들은 뭐야 저리가 뭐야 저리가세요 바퀴 조명을 꽤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비켜주고 이 아저씨들 뭐야 다 저리가세요 다 저리가 다 저리가 야 나 방에 똥 때리기만 해봐라 오케이 자 이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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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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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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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색깔 나오는 거 색깔 나오는 거 여기까지만 쏴주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좋아 이렇게 쏴주면 오케이 여기 하나 나왔다 오케이 수리 중이라고 자 수리 중일 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탱크 뒤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탱크 뒤쪽 탱크 뒤쪽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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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탱크 뒤쪽 어어 intrig이 arguments 여기 아래쪽에 여기 이구나 오케이 잠시만 총 총 총 총 총 총 총이 없어요 총이 없어요 총이 없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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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중일 기전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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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중일 때 안쪽에 들어와서 때려줘야 돼 안쪽 들어가서 때려줘야 돼 안쪽에 들어와서 때려줘야 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잠시만 안쪽 들어가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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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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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사해! 끝! 어 오케이, 잠시만 잠시만, 좋아좋아좋아 좋았어 좋았어 1분! 오케이 그렇지! 전기 공격을 조심하세요! 헉! 어? 나온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제 지휘관 해치를 여십시오, 알겠어요 알겠어요. 지휘관 해치 저도 열고 싶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오케이,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아야야야야야, 아픈데 어떻게 안돼요? 자, 피좀, 이렇게 하면 느리게 할 수 있구나. 좋아, 알겠어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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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저 도망좀 칠게요, 도망좀 칠게요, 오케이, 다시 띄워주고,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저기 탱크가 왜 저기 있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어? 뭐야 이거.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이 수류탄 발사기는 수류탄에 발사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수류탄 발사기. 수류탄 발사해! 그렇지! 자, 여기를 가지고. 자, 칠크 여기 위쪽만 열면 되는거잖아. 열어, 제끼라고! 왜 안 열어! 이런 넋같은. 아려랑.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지금이다! 좋아서 지금 수류중일 때 들어가서,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비키라고, 비키라고. 아씨, 좀 비켜봐요! 좀 비켜봐요! 오케이, 그룹씨. 나이스. 탱크 사라졌고, 이거 없어졌고, 좋았어. 오케이, 지금이다, 지금이다. 오케이, 이대로 가서. 오케이. 자, 이제 쓰러뜨리고, 나이스! 아저씨 나오는데, 이렇게 열렸으면, 그대로 아저씨 털어줘야 되거든요.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정기공격, 정기공격, 정기공격! 조심해서. 오케이, 피해주고. 나이스,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오케이. 던지고, 여기 있는 이 폭탄, 폭탄. 폭탄 안에다 넣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대부 피를 잘 캐야 돼, 좋았어. 대부 아저씨. 아저씨. 그렇게, 저 터지고도. 행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았어요. 잠시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정기공격. 키해주고. 나이스, 좋았어. 오케이. 총 없이는 여기 못 올라가는데. 기다려, 기다려. 총총총총총. 여기 있다, 총총총.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나이스. 오케이. 던져주고. 먹어주고. 아저씨! 이제! 아! 끝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런! 오케이. 아저씨. 이제 내가 진짜 끝내줄테니까. 거기 가만히. 그냥. 죽치고! 개, 개시라고요, 제발! 오케이. 아, 왜 안 던져져, 이거. 오케이.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이거 왜 안 되니?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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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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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소양아찌롱! 대분, 경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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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형! 에헤! 아저씨, 안녕! 간다! 하! 흐! 아래랑 나이스 자 여러분 오늘은 총을 둔 다란지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드디어 대부를 격파했습니다 다음에 새로 생긴 맵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아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래랑 구독과 좋아요 알람 살짝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모두들 려바려바 바이바이 아래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